예수님이 어떻게 살려가셨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15 3, del 13 al 15 3, del 13 al 15 después subió al monte y llamó así a los que él quiso y vinieron a él y estableció a doce para que estuvieran, para que estuviesen con él y para enviarlos a predicar y que tuvieran autoridad para sanar enfermos y para echar fuera demonios Amén Amén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네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으로 예수님은 시작하실때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전체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실패가 없는 그분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말해 마인스로 alem 바뀌지 않습니다 난 Derfor 예수님의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캐릭 retard manifested 시작에 이미 영원히 완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셨다.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설교자가 목사님이 신학 교수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변질된 것을 교회 안에서 메시지로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 변질된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본어를 보인 것과 명령한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 교회는 이미 방향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열매가 나오게 되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방향과 맞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틀리게 알면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방향과 맞게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 다니는데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병도 못 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의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바깥 어두운 데에 묶어서 던져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5%도 모르고 예수 믿고 있어요. 선지나 왕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전 인격을 다 알고 믿도록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본 제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략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내가 그의 능력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인 과정이요. 절대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수, 삼위 하나님으로 옷을 입히는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플랜을 다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대로 교회도 교회도 하라고 온화해 보이신 것이다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고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것이 있다 제자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나오게 된다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분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먹고 마시는 빵 문제에 점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스도의 ᴏᴏᴏᴏᴏᴏ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machst date가 요 ان Отhar dungo 우리는 세상 것에 집중하고 제자는oli의 일에 집중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다 제자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 주님의 곁을 떠날지 모른다 아멘 아멘 때린다 때린다 여러분이 무비가 되면 주님 앞에 썼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사도마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르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 영원히 숙취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았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는 안된다. 아멘 불에 타다가 불에서 겉어낸 그 시큼한 나무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 아멘 여러분이 100년동안 사는동안 영원한 상급 영원한 위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잡아내야 된다. 위치를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100년동안 사는동안 영원한 위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잡아내야 된다. 우리가 사는 날은 여기에 지금 내가 사는 날은 몇만큼이예요? 여기 보입니까? 저 말은 뭐예요? 여기 100년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몇만큼 많다. 100년동안 그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5천년년도도 살아요. 그리고 그 시큼한 시클로는 더 5천년년도도 살아요. 오케이? 네. 10억년도도 살아요. 내가 사는 100년동안 천국에서 나의 위치가 다 결정돼요. 여러분이 조그맣게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엔 절대로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저에 이야기가 바로 그 상황으로 성주자에게 맹수한 것 물 한 그릇 대접으로 결단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만owner 하나님 sugasto 사료 하나님 모두 하나 của 하나님 둘 둘 nause COVID 같은 둘 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상을 받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나처럼 할 때에 너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제자들을 키워네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다르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해라.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 상에서 너희가 함께 먹을 수 있다.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을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하는데 내 말 좀 듣는 그런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을 좀 잘 들으니까 그게 제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제자로 채워야 돼요. 한 가지 사건을 보이면서도 그 인격이 변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모범을 보이는데 과연 나를 가르치는 나의 선생님이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라. 아멘 내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만들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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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아요.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제자는 제자는 제자다운 말을 하게 되어있어요. 앉아가지고 욕하고 안좋은거 그런 소리하고 이거는 제자가 아니야. 내가 안좋은 소리를 듣거든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입 다물고 아무 말 안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 되는데 사탄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는데 사탄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 이해됐습니까? 그런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 흔적이라고 말이세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안 하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파리세인들이 나를 공격해왔다 그냥 제자들 같으면 벌써 다 쓰러졌어요 쓰러지지 아니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 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내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가 봐라 핍박하는 대로 있냐 나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우라 시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우리를 시험 주는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눈물 흘릴 가치도 없어요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해 주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 우리를 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경 쓰여줘야 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위험을 주는 그런 물이 내게 엉덩이 와도 우리는 그 위로 발로 밟고 예수님이 지나오고 있으세요 제자들은 물이 문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물을 발로 밟고 지나오고 있으세요 너희가 나를 보느냐 내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가 보느냐 이것은 문자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희가 내 죄다가 맞냐 눈물을 흘릴 때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눈물을 흘려라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눈물을 흘릴 줄 알아라 가치 없는 일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라 가치 없는 일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라 아멘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립니다 명령을 따라 움직여라 아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형상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성, 성, 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형상을 입게 된다 아멘 아버지, 아들, 성령의 형상을 입게 된다 성, 성, 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성, 성, 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디렉션을 따라 움직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게 되며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관한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정인이 될 것이다 알UA eins 저의供 예상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줘인 예상으로 아멘 예상으로cart 말씀을입니다 있기만 잘 입고 nadam 번짱 그리스도의 3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보았느냐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았느냐 어떤 조건도 너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알았느냐 나의 정의는 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 내가 사탄을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우리가 날마다 발로 밟고 지나갈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정의는 아버지의 영광과 보다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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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